허! 노선생!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! 어머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. 이건 함정입니다.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보낼 수 있다? 여사님만 없었으면 내가 상대한다고 그랬지. 악일 일이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을걸요? 이세나의 계획대로라면 아무래도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. 한국에 다니는 문태호는 다른 사람이야. 우리가 알던 문태호가 아니라고. 이게 진짜... 엔딩까진 가야지. 안 그래?